반성 베네스트 서코스 8번 홀 핸디 원 약간 오르막까지 포함해서 400미터가 조금 넘다고 하네요 그래서 홀더 골프 열심히 쳐봅시다 바람도 장난 아니에요 크로스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니까 안전하게 넓은대로 not bad 관광 페이워의 가운데 쯤 오르막 한 200 남겠네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192미터 오르막 서핑과 크린 가운데 쯤 겨냥을 해보죠 슬라이스 바람이 심어서 3번 유틸 우드인데 솔직히 거리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3번 우드 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아 바람을 타라 또 올라갔네요 운 좋게 가봅시다 뭐 올라간 저기에서 벙커 뒤에 기가 막힌 슬라이스 샷으로 불거렸어요 들었죠 우리 캐드님 길어서 투어는 어렵다고 근데 전홀에는 따블파를 했다는게 안 비밀 와 그린 크다 내리막이 좀 심하죠 음 와 되게 까다롭다 거의 거의 한 클럽 반 이상 접하겠습니다 내리막 사뿐이 와 진짜 어렵다 전략 멀리 가네요 욕 할 뻔했네 음 오 전략 멀리 가네요 역할 뻔했네 무슨 재난영화 같아. 토네이도 안에서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핸디 원홀에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기서 보기를 하고 맙니다. 아까봐라